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왔어? 약속 아니고 앞으로? 왔어? 왔어? 모두 깊이 잠금반 자 일어나 지금 난 떨린 마음에 펼쳐보는 눈에길 왠지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가득한 그곳에서 지금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오늘 잠도 못 잔 난 돌아가서 말 좀 봐 이제부터 다가가 너가 나의 for my love I'm talking to you, see you standing over there with your body, feeling like I wanna rock with your body, and we don't gotta think about nothing, I'm coming up 중간에, 중간에, 네 맘은 정말 어떨까? 등에 치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마음일까? 가르쳐준다고, 내게 약속 하나만 해줘 I've been trying to believe this all, remember every time Savage 11, there's somebody, there's somebody, break your heart Looking like an angel but just savage Listen just to play the teen 오우 오우 멀발발발밤 보지만 널 갈 줄 없게 해요 너의 모습으로 들려줘 나들이 좋아하는 그 속에처럼 가슴을 들보다 이제까지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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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의 인사리로 지쳐 잠시 날 삶의 솔루션 아 나뭇에 차가운 내 눈에를 놀라워도 놀라지 말아 쑥 Mumbai 부모지 너를 남겨내 너를 다스럽게 날 너를 마켓으로 나들 우리 좋아한 눈 속에처럼 가슴을 두고 해 이제까지 날아가 이제까지 날아가 나의 혼빈 내 눈에 걸쳐 침대 렛ear 더 새로워진 세상으로 태워라 깜짝 놀라게 깜짝 놀라게 깜짝 놀라게 그랬을 때 신혼자들 그동안 결제긴 왜 그랬어? 너무나 많은 여자들 마음을 흘리지 I'm so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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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언니들을 처음 만난 나이가 14살이었는데 너무 그 나이부터 이렇게 예쁜 예쁜 언니들 11명이 저를 응원해주고 지켜봐준다는 게 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딜 가도 이런 언니들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안녕을 하더라도 모두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서로를 늘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녕